해빙기가 되면 시설물에 녹고하는 현상이 반복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죠. 마포구는 재해와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마포구는 해빙기를 대비해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3월 30일까지 진행하는 마포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관련해 각종 붕괴사고 등에 취약한 구청소관 시설담당 부서장과 정상택 마포구 부구청장이 현장에 나선 건데요. 재개발 공사 현장 및 아연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예방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등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 3차에 걸쳐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 시설을 비롯한 지역 내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